자기 동우가 좀 부족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그랬겠지? 눈 반이 좀 틀려서 먹이를 치게 없어도 너무 없다고 이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별옹인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시 나간다 뛰어간다 뛰어간다 또 있다 또 있다 팔 있으면 그렇지 아무것도 안아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먹을 걸 보였음 고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 더 힘 빠지기 전에 맛을 찾아야 되는데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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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 나오고 만원 도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 뭐야 저건 무슨 때야 저건 뭐지? 뿔닭이야? 아니 앉아있는데? 뿔닭이 아니라? 뭐야? 뿔닭이야 뿔닭 타주? 독수리야 아니야 독수리 드리는 거 같은데? 독수리 드리네 독수리 드리네 못 부인네 게이밍에 뿔닭이 아니야 저게 뭐야? 먹고있어 먹고있어 봐봐 우와 대박 진짜 먹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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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 보고있어 뭐있어 뿔닭 있어 뿔닭 있어 뿔닭 있어 얘네가 도망가지도 않아 우와 진짜 먹었어 냄새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어우 냄새 패러 아니라 뿔닭 아니야? 임팔러야 임팔러야 어우 냄새 인팔러야 다 갈라먹어 저건 안 들어가 나 나무에 매달린거 봐 와 엄청 비싸 뭐 먹은거야? 임팔러 임팔러 임팔러인데? 어 냄새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아우 냄새 임팔러 아니라 칼떼 아니야? 임팔러야 임팔러야 형 여기 어기 근처 좀 가봐요 뭔지 한번 보게 나 여기esome humans 아험 냄새 사람을 겁내지 않아 뭐야 저거? 와 와 저거 나만의 내가 안 도망가 자 지금 냄새가 여기까지 나온다. 오! 장난 아니죠? 으으 냄새! 좀 많이 오래 대치워요. 오! 이래서 독실가 눈하고 부끄만 있나봐. 우와! 좀 많이 오래 대치워요. 우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인팔라야? 인팔라 인팔라. 아주 그냥. 와 독수리 때 저거 봐. 계속 돌고 있는 거 봐. 저쪽에서. 저거 봐. 독수리 계속 돌고 있잖아.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이런데 다 먹고. 그 다음에 눈알이나 이런데도 나중에 다 먹을 거야. 한참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온 거니까. 독수리들이 계속 훌시하고 있어요. 아직 계속 면돌고 있잖아. 진짜. 멀리 안 가고 계속 여기서만 지금. 또 우리가 가면 또 오겠지. 옛날 만화에 보면은. 독수리도 사람 이렇게 막. 잡아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아직 피로 간다. 이거 얼마 안 된 거야. 진짜. 피가 완전 빨갛네. 처음에 딱 갔을 때. 무슨 까만. 이렇게 무덤인 줄 알았어. 걔네가 동그랗게 해갖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았어요. 네. 자원하게 해갖고 exacerbated 풍경.